혜성 그런데 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니? 음식이 다 식겠는걸?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아빠 오늘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? 뭐가? 아까 물 사러 간다더니 빈손으로 오고 통 말도 없고 뭐든 좀 이상해 여보세요? 소희야 나야 준 권희 탈출했어 거기 아무 일 없지? 어? 지금 아무 일 없는 거지? 소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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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아 왜? 니가 이거 입어 빨리 입어 권아 내 말 잘 들어? 지금부터 니가 주니야 알았지? 니가 준이라고? 형 대신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울지마 알았지? 그렇게 하면 안 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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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는... 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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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간 없어 다 잡아봐. 알겠습니다. 아니 어딜 그렇게 급히 들어가시나. 이건 어떡해? 설마 그게 당신 딸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겠지? 소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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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? 글쎄. 네. 권은 찾았습니까? 아니요. 소희야 아버님을 데리고 사라졌어요. 아 그렇다면 아마 이쪽으로 오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여기 위치 찾을 수 있겠어요? 네. 빙 앱을 이용하면 1,600만 개가 넘는 관심 장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. 역시 대단한 캠니 S2군요. 아니요. 대단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주님 꼭 우리 찾아야 할 거야. 과연 그럴까?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인걸 널 불러봐 숨 쉴 때마다 널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너 반응 어때요? 아멘